오케이 아 근데 설레고 이건 이길 것 같은데?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와 이게 치러시가 된다고?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? 와 나 진짜 나 있다 30개 찍고 싶었는데 이거를 또 채워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미사일 바로 가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미사일 포킬 미션이야 그러면? 스포 우선순위 설정 그거 잠깐만요 프로세스 아 작업관리자 키시고 자 오케 가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파이팅 미사일 포킬당 만원 이에요 그러면? 스페셜풀 오케이 에케 들었어요 자 집중 집중 거사를 거사가 있는데 지금 의대 방해하나 브레이 서로 안해? 내가 간다 스페셜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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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왔지? 꿀베다 까꿍 스페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미쳤네 추가 킬당 천원이요? 아 잠깐만 미사일 킬당 천원 플러스 20킬시 5만원 아까 20킬시 5만원 선입금이죠 그리고 폭킬당 만원 와 오늘 날이다 미쳤다 오메 네 자 집중해서 35길도 깨버립시다 이거 날래오라고 어 고수다 음 확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PET 엥 아 아군이 승리합니다 였습니다 나이사 쏭쥬님 안녕하세요 테크님 그러니까요 테크님 저기 사실 제가 고맙게 생각해요 아까 그 친구들 굉장히 좋은 아그로를 끌어졌다 감사합니다 친구야 너무 고마운 친구였어 알겠습니다 화이팅 이쁘죠 포킬랑 만원인데 폭 너무 아까운데 연막도 삐쌓이 뭐야 아니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타이밍 다 놓쳐버렸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템 풀장착 하시면 웬만하면 당연하죠 그래 그리고 글쎄 실무센 다음 문 fascist 오시키는 좀 힘드시 않을까요 일단 밸런스가 좀 괜찮으면 여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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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 오우 자 셔터 구레이 무소경임 잡으셨네 옆구리 제발 아우 안터지네 안터져 이거는 괜히 갔죠 이건 얘기해야 돼 나 순간 어우 큰일 났는데 요새 이런거 얘기 안해도 비매놔야 비매놔야 무조건 얘기해야 돼 어차피 이거 수비 때 한 5대 2나 4대 3 만들면 어차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유튜브 보는데 와이프 분이 뭐 챙겨 주신다고요 좋은데요 같이 다같이 따뜻한 연말 다같이 따뜻한 연말 돼야죠 뭐야 작 뒤에서 쏜거 같은데 원래 저 포킬 있나요 지금 근데 아 미쳤다 잠깐만 이러 안된다 아 으 으 으 으 으 어 개핀데 연주 써 어쩜 왜 패션이 왜 저래 아 잠깐만 포킬 만원인데 아니 이거 맞냐 안되겠다 막판은 으 으 여배서 이거 짝티가 수를 가야 겠고 포기 없어 포기 없어 지금 이러면 안되 으 으 으 자 개그 앱 아이 누구 누워 으 으 으 자 들어갑니다 자 대핑 2개 4디 꾸레이 으 으 쏘지마 으 아니 하하 진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진짜 35킬 하려면 한 판도 이게 쉬어가는 판이 있어서 안되겠다 무조건 판단 꾸준히 꾸준히 무조건 해야되네 자 공개 때 한 2,3킬 해볼게요 최대 죄송 반차 나오겠지 아 큰일났다 아 으 으 으 으 으 툭툭 흥흥흥 흐흐흐 페이스가 나쁘진 않다 아 근데 이거 어떡하지 화장실 빨리 갔다 오고 싶네 참 이거 참으면 좀 조급해 질 것 같은데요 지금 포킬이 왜 안들까 벼라 이러면 안돼 이거 셔터 저분들 퓨시 푸시 나오잖아 포킬 다 아 으 이번 차 끄룹 회심에 끄리 아 누가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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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침착해 침착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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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기는 판이다 이건 이기는 판이다 잠깐 타임 안돼 안돼 아 안돼 형 그냥 개돌갈까 막판 아 이게 또 이래되네 오 뭐야 아직 모른다 오 이거야? 아 진짜 제발 화장실 가고싶은거 겁나 참고 있거든요 아 근데 설레고 이건 이길거 같은데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야 삥도 삐살이야 저기 와 이게 치러시가 된다고 와 나 진짜 쉽지 않다 어 아니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미션 잠깐만 신이 주신 기회다 신이 주신 기회다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폭우로 무조건 한명 잡아야 돼 아 아 아 아 제발 아 아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나 지금 살짝 4절 올라가거든요 포근 다 썼구요 그냥 총으로 잡아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항공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자 일단 30초기 성공 와 미쳤다 제발 이거 이기자 진짜 이길 수 있다 나이스 성공 와 일단 성공했어요 30초기 8화시 일단 자 집중하자 집중하자 자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제 이제 이겨야 돼 이제 이겨야 돼 여기서 제가 회심의 수를 씁니다 이제 안 되겠다 아 혜재님 잘 들어갔는데 한 번만 셔터워크로 끌어주면 된다 안 돼 안 돼 아 아 마지막 해볼래 와 42킬 아 이거를 와 자파랭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와 나있다 자파랭 나있다 감사합니다 일단 미션 성공